너 따위 거 때문에 학교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? 김탄이랑 최영도 지금 취급받고 난리도 아니야 어떡할 거야 전화번호 좀 줘볼래?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른다 경찰 왔다 나 왜 찍혔는데 너한테? 나 오늘 너 전에 살던 집 갔을까? 나 졸부 아니야 탄이 딴 계집애랑 연애하고 싶나 봐요 존재 자체가 오해고 빌미고 화근이야 그게 서저야 그래도 손 안 놓을 거야 계속 가면 길 끝에 너 있는 거 맞지? 없어 난 벌써 도망치고 없어 난 네가 좋은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도 너 좋아 손님이 오셨어요 탄이 학생 친구라는데 안녕 탄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임 한글자막 by 김태운임 아멘